데이브드님의 서울의 자동기입니다. 서울에서 산 자정이예요. 일요일 9시 48분 출장 가시면서 사신 겁니다. 838일 일요일 날 자정입니다. 자동을 잘 보시고 제외수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 7번 13 30번 32 34 40번 2 8 11 17 2 5 4 5 4 8 14 18 2 5 3 7 3번 7 8 8 2 4 3 4 4 2 19 2 4 2 5에 25분이 많이 보이네요. 8번도 3개 이상 보이고 8번에 뽀뽀를 했고 25분이 또 여기 뽀뽀했고요. 그 다음에 8번이 많이 보였다. 24번 25분도 많이 보였고 34번에 똑같이 천천히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제외수 잘 뽑아가시기 바랍니다. 24번도 대각이고 좋아요 구독하기 좀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돈 많이 못 벌어요 솔직히 유튜브도 반토막 나왔어요 반토막 여러분들 좀만 도와주십시오. 7번도 대각입니다. 18번 다 30 4번 유튜브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튼 유튜브가 아무튼 그렇다 네 좀 많이 힘들다 아